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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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정중 다시 들으십시오. 정중 27번 제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소면을 양념에 묻혔어요. 29번 만 원짜리로 열두 장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만 원짜리로 열두 장 주세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30번 이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 여자는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2. 이 여자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여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여자는 네일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 여자는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2. 이 여자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여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여자는 네일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전장갑입니다. 2번 안전장화입니다. 3번 발가락 양말입니다. 4번 수면 양말입니다. 32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이사실입니다. 2. 사무실입니다. 3. 사장실입니다. 4. 작업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33번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1. 진료를 받기 위해 2. 약을 사기 위해 2. 약을 사기 위해 3. 합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7. 진료를 받기 위해 7. 진료를 받기 위해 8. 약을 사기 위해 8. 약을 사기 위해 4.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 4.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 5. 다시 들으십시오 5.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5.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5. 홍수가 났습니다 5. 홍수가 났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날씨가 어떻습니까? 6. 날씨가 어떻습니까? 7. 화창합니다 7.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7. 홍수가 났습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다시 들으십시오. 헤라 씨, 요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짜요. 빵을 만들 때 설탕통과 헷갈렸나 봐요. 36번 한국인 친구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한국 문화 중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인 친구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한국 문화 중 제일 중요합니다. 37번 딸 때 약간 짙은 보라색인 것만 조심히 따세요. 아직 초록색인 것은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딸 때 약간 짙은 보라색인 것만 조심히 따세요. 아직 초록색인 것은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저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놀랐어요. 1. 월급날이 일요일이네요. 2. 그러면 그 전날 지급이 돼요. 3. 월급이 좀 적게 들어왔네요. 4. 가상금은 별도로 지급되거든요. 5. 월급이 좀 적게 들어왔어요. 5. 월급 날이 일요일이네요. 5. 월급날이 일요일이네요. 3. 월급이 좀 적게 들어왔네요. 4. 가상금은 별도로 지급되거든요. 39번 월급에서 꽤 많은 액수가 공제되었네요. 1.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공제가 되었나요? 2. 기숙사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그래요. 3. 연말정산은 언제 하지요? 4. 식비는 회사에서 제공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월급에서 꽤 많은 액수가 공제되었네요. 1.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공제가 되었나요? 2. 기숙사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그래요. 3. 연말정산은 언제 하지요? 4. 식비는 회사에서 제공하네요. 40번 여기는 외곽지역이라 교통이 좀 불편하네요. 어느 길로 가면 돼요? 1. 자전거를 중고라도 한 대 사야겠어요. 2. 공원길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이에요. 3. 버스는 자주 운행돼요. 2분에 한 대씩 와요. 4. 택시는 잡기가 힘들지요? 5. 택시는 잡기가 힘들지요? 5. 택시 들으십시오. 5. 택시 들으십시오. 6. 여기는 외곽지역이라 교통이 좀 불편하네요. 6. 어느 길로 가면 돼요? 7. 자전거를 중고라도 한 대 사야겠어요. 7. 공원길을 통과해서 가면 4. 택시는 지름길이에요. 7. 지름길이에요. 7. 버스는 자주 운행돼요. 8. 버스는 자주 운행돼요. 9. 2분에 한 대씩 와요. 9. 4. 택시는 잡기가 힘들지요? 9. 손님,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9.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0.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해서 할인이 안 되는데요. 10. 현금은 10% 할인해 줄게요. 10. 지금은 카드밖에 없는데요. 10. 현금만 할인해 주다니 너무 섭섭하네요. 10. 상품권도 현금과 같아요. 11. 한정 판매 상품이 좀 남아 있어요. 11. 다시 들으십시오. 11. 손님,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11.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1.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해서 할인이 안 되는데요. 11. 현금은 10% 할인해 줄게요. 12.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2.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2.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3.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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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안정판매상품이 좀 남아있어요. 42번 표정이 왜 그래요? 두통이 심해요? 1. 콧물이 심해지니까 머리도 지근지근 아파요. 2. 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볼도 부어올랐어요. 3. 처방전을 가져가세요. 4. 약국이 문을 닫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표정이 왜 그래요? 두통이 심해요? 1. 콧물이 심해지니까 머리도 지근지근 아파요. 2. 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볼도 부어올랐어요. 3. 처방전을 가져가세요. 4. 약국이 문을 닫았네요. 다음은 43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4.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또한 씨, 지금 어디예요? 약속 시간이 20분 지났어요.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막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몰랐어요.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씨, 지금 어디예요? 약속 시간이 20분 지났어요.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막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 몰랐어요.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늦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44번 44번 바루 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민수 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루 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민수 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45번 다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46번 수루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리안 씨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도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혹시 그 기관에 자동차 정비사 교육 과정도 있어요? 네, 있어요. 친구가 그 수업을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그리고 수업료는 얼마예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료는 무료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리안 씨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도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혹시 그 기관에 자동차 정비사 교육 과정도 있어요? 네, 있어요. 친구가 그 수업을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그리고 수업료는 얼마예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업료는 무료예요. 어, 리안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어요. 리안 씨는 작업 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 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리안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어요. 리안 씨는 작업 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 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외국에 송금 가능하지요? 태국으로 보낼 거예요. 네,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만 원짜리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에 송금 가능하지요? 태국으로 보낼 거예요. 네,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만 원짜리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침질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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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